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기다렸죠? 많이 기다렸죠? 선생님 보고 싶었죠?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 여러분들을.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밥 먹고 계신가요? 밥 먹으면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부하다가 놀아야지 이러면서 약간 클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동하는 동안에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공부하다 왔다 그러면 공부해라 제발. 공부하고 밥 먹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딥 개강에 대한 거. 두 번째 7월 모의고사. 7월 학평과 사설모의고사들에 대한 얘기들 할 거고요. 세 번째 2, 3위들을 위한 쓴소리. 선생님이 이 영상으로 칼럼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학평 공통과목 해설강의를 선생님이 마쳤는데 선생님 또 이 해설강의 맛집이잖아. 이번에 딱 6문제 찍었습니다. 공통에서. 진짜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하 그렇구나. 진짜 그 이승용의 그 풀이의 일관성. 정말 이거 하나만 인정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뭐 선생님 수업을 못 들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풀이랑 비교를 해보면 내 스스로의 그 풀이가 얼마나 하찮았는지를 또 느끼게 될 수도 있고 배우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상승효과 딥을 개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딥 하게 되면 뭔가 막 되게 어려운 거 막 뭐 복잡한 대칭이동 막 이런 거 할 줄 알았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교과서로 돌아가셔야 돼. 특히 지금 이맘때가 되면 이제 여름이잖아. 그러면 개념 공부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났단 말이야. 그죠. 특히 성적 좀 나온 사람들 뭐 3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본 지가 오래됐는데 또 보자니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개념을 봐도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교과서를 탈탈 털어보잖아. 그러면 그 깨알같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진짜 많다구요. 그거를 선생님이 다 탈탈 털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강의가 상승효과 딥이에요. 근데 교과서 그냥 보려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 별 짓 다 하는 거지. 말 안 하고. 이렇게 ASMR도 하고요. 목소리 깔고. 얘들아 딥 쇼츠. 첫 번째. 아 이렇게 짧게 짧게 구성해가지고 쇼츠로 구성을 하기도 하고요. 뭐 증명도 다 해주고 교과서에 있는 아무튼 필요한 것들. 근데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랄 거란 말이야. 왜? 어? 내가 5개념 있었네 싶은 것도 있고. 어? 이거 몰랐네 싶은 것도 있고. 지금 벌써 이제 이틀치가 업로드가 됐는데 오늘 이틀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이쿠 싶은 아차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짧게 15분 보통 미만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앞으로 이제 월요일 목요일 주 2회 연재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웹툰 뭐 웹소설 이렇게 하듯이 주 2회 연재를 선생님이 해드릴 생각이니까 한번 놀러 와보세요. 이거 난리 났죠. 수강평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건 혁명이다. 혁신적이다. 이게 맞나 싶은 약간 이 인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생님이 이제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 또 더 지금 나온 거 이틀치 말고 더 많은 것들 선생님이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하시고 그렇다고 뭐 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가 이제 아 너무 선생님 저 1등급이라 선생님 수업 들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크락적이라서 좋네요. 이런 평가를 해주셨더라고요. 크락적이래. 수업을 듣는데 아무튼 재밌게 볼 수 있을 거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생각을 해봐. 지금 이제 첫 번째 지수와 로그 했는데 지수와 로그가 뭐 이렇게 묵직할 수는 없지 않겠니? 그치?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다양한 주제에 나올 거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들 전부 다 담아드릴 겁니다. 선생님도 이거를 이제 딥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너무 무겁게 가면 또 이게 한정된 학생들한테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 찍는 것도 여러분들 1등급까지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이 듣더라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좀 만들어 보자. 어차피 교과서 개념이니까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라고 진짜 완벽하게 교과서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구종 교과서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험생 중에. 왜? 강사들조차도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다 안 들어있는 강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겠니?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은 그런 것 때문에 틀리고 버퍼링 걸리고 하는 거야. 자, 이거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7월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7월 학평이 지금 실시가 됐고요, 이틀 전에. 그 다음에 7월 모의고사가 제수학원이라던가 사설 모의고사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니까요. 메가스터디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 7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될 건가라는 건데. 일단은 사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평가원 점수보다 10점에서 20점 정도가 낮게 나옵니다. 그냥 그래요. 원래 그래. 아주 잘한 학생들 말고는. 그러니까 뭐 6평하고 비슷하게 나왔어. 한 달 동안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점수가 왜 비슷하게 나왔을까. 잘한 거야, 비슷하게 나왔으면. 10점에 올랐어요. 대박인 거예요. 조금 떨어졌어?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야.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오답노트 한다고 사설 말 탈탈 털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실전모의고사를 기왕 본다면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공부를 잘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때는 아니다. 지금은 실전모의고사에 올인해가지고 막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친 거 기분 좋고 틀린 거면 신경 쓰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하루 정도만 그냥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셔도 돼. 괜찮아. 사설은 사설이야.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도. 치료락병이 평가원 시험은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6문제를 해설을 해드렸는데 6문제에서는 얻어갈 것들이 있고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6문제 선생님 공통 해설강의 올린 거는 꼭 한 번 봐주세요. 꼭 한 번 봐주시면 이 12번부터 등차수열 막 이상하게 요거상에 푼 사람들 선생님이 6평 해설강의 딱 끝나고 나서도 샘플링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고 캐스트도 찍고 막 공지도 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냥 샘플링 가지고 그냥 딱 풀어버립니다. 자 이런 것도 이 키워드들 샘플링 절대값 나오는데 막 접어가지고 막 올린 사람들 꼭 보세요. 지수함수 그래프 그냥 간단하게 전만 딱 찍으면 끝나고요. 13번이고 어렵던 사람들 많죠. 근데 평행사변형이니까 닮음 이용한다. 항등식 대입 2차 방식 금과 개설 관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 빨리 하는 스킬들 막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수학 1과 수학 2에서 버퍼링 걸리는 그 문제들 위주로 선생님이 이제 뽑아놨는데 이제 선생님이 보통 지금까지는 해설강의를 전문항을 다 했잖아. 근데 이제 7월은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메시지예요 얘가 뭐냐면 일단 이 레벨에 못 온 학생들은 선생님 8번 해설 왜 안 해주세요? 9번은요?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 앞 단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 안 봤다 그러면은 뭐 굳이 안 봐도 괜찮아. 안 봐도 괜찮을 정도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야 돼? 만약 여러분들이 이 단계부를 못 갔다면 뭐 3, 4등급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개념 공부하시고 기출 공부하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풀면 돼. 나중에 하시면 돼. 지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1, 2등급 뭐 최상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번, 14번, 22번 이런 것도 해설강의를 듣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 레벨이 되면 뭐 해설지 보고도 풀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기분 좋게 한번 봤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걸려있는 학생들이야. 여기에 걸려있는 학생들이 진짜 많죠. 그 문제 이제 2, 3, 2 자 오늘의 이제 본론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 3, 2들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꼭 2, 3, 2들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뿐만 아니고 뭐 3등급, 4등급 심지어는 5등급까지 해도 해당이 된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봐. 선생님이 진짜 2, 3이 너희들한테는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정말 많아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선생님 4, 5, 2들 좀 챙겨주세요. 아 4, 5, 2들은 내가 진짜 메인으로 챙기잖아. 그 밑에는. 그러니까 4, 5, 2들을 위한 뭐 그건 칼럼이나 뭐 그건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선생님이 커리큘럼 자체가 그냥 4, 5, 2들을 위한 그 이하를 위한 슈퍼 히어로잖아. 그렇잖아. 이제 그거에 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엔 뭐 알아서 잘하기도 하고 1등급 학생들도 선생님 수업 들으러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딱 필요한 것만 뽑아가면서 우와 선생님 이 수업 들었더니 진짜 얻어가는 게 많네요. 현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뽑아서 발췌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고 또 선생님하고 상담받으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간에 끼인 너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칼럼들 다 읽어봤어요? 그 메가쌤 칼럼이라고 뭐 앱이나 모바일에서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칼럼 있잖아. 거기 이제 선생님 칼럼이 그 1위 되고픈 2, 3위를 위한 팩폭 그래서 그 조회수가 지금 거의 막 16만, 17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추천 같은 경우에도 뭐 올 최근 한 1, 2년 동안 가장 추천도 많이 받고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그걸 읽고 반응을 해줬는데 그거의 주제도 결국에는 2, 3위들을 위한 거였지. 맞지? 그럼 선생님이 7가지의 팩폭을 날리잖아요. 안 읽어본 사람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똑같은 얘기는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2, 3위 여러분들을 교정시키기가 가장 어려워요. 내 입장에서.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야. 수학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2, 3위들을 1등급으로 만들고 100점 만드는 거는 선생님이 진짜 잘하는 분야야.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이제 수강평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베스트 수강평에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의 이제 초반부에 100점 맞았다고 수강평 쓴 학생이 있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6월에 2등급. 9월에도 2등급.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속 지금 벽에 부딪혀 있다가 그 학생이 진짜 운이 좋았죠. 그래서 9월 딱 모평 끝나자마자 선생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줬더니 걔가 다 흡수를 하면서 수학을 100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의대를 합격을 해버렸어. 그냥. 진짜 깜짝 놀라요. 그 학생이 이제 막 수시로 이제 지방에 있는 뭐 이제 그 메디컬에서 의대는 못 써서 뭐 치대나 이제 다른 데를 막 쓰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시로 그냥 의대 합격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깜짝 놀라요. 그런 성과.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은 그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 이사미들 같은 경우에. 왜냐. 자기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거든. 나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4, 5, 2 그 이하이들과 이하, 이하이가 아니라 이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그냥 와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살려줄게. 따라와라. 이러면 믿고 따라갑니다. 하게 되면 오히려 50점, 40점, 30점 이랬던 학생들이 물론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점수가 쭉 올라가면서 80점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 내가 상담하면서도 2, 3위들한테 진짜 똑같은 얘기를 거의 100번 넘게 하고 있거든요. 요즘.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들 수학 되게 잘하는데 니네들보다 수학 못하는 애들이 점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역전한다. 근데 왜 니네들은 이러고 있니? 계속 왜 여기에 머물러 있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밑에서 올라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못합니다. 4등급, 5등급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는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 근데 선생님 수업 들어가지고 6평 때 점수가 쭉 올라온 학생들도 있고 아직 6평은 잘 보지 못했지만은 지금 여름에 하게 되면 이제 9월이나 수능에 점수가 쭉 올라갈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왜 잘 보게 되냐면 수학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승호가 알려준 수능의 원리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경 지식이 없어, 머릿속에. 그냥 이승호가 가르친 대로만 푸는 거야. 등차수열 나왔는데 샘플링밖에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하니까 풀리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배운 대로만 딱딱 풀리니까 버퍼링이 안 걸리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점수가 오릅니다. 20점, 30점씩 이게 쑥쑥 올라요. 그게 지금 수강평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올라간 거야. 백지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빨리 올라요. 근데 2, 3, 2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수업을 들은 적이 있고 2, 3, 2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나쁘지 않고 좋은 편이기 때문에 흡수를 진짜 잘해요. 웬만한 거 흡수를 잘해. 그래서 이 수업 들으면 이거 흡수하고 저 수업 들으면 이거 흡수하고 이거 흡수하고 이거 흡수하고 교육청 학평 보면 학평에서 흡수하고 모의고사 보면 또 모의고사에서 흡수하고 N제 풀면 N제에서 흡수하면서 머릿속이, 머리가 이만해져. 대두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배경 지식이 가득 찬는데 사실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밖에 없냐면 정확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단 지식이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월 7월 학평에서 뭐 항등시치고 대칭 이런 거 나왔는데 선생님은 그 대칭에 관련해서 뭐 공식 같은 걸 외우지 않게 하고 그냥 대입해서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공식들 막 엄청나게 외우고 있다던가 뭐 적분 공식 같은 거 막 뭐 무슨 막 3차함수인데 막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위아래로 있는 그런 넓인 공식까지 다 외워버리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막 이만큼 차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때? 머릿속에서 이만큼 있는 것 중에 매칭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오히려 버퍼링이 걸린다. 교과서 개념이 깔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평에서 위치의 변화량 그냥 14번 그냥 되게 쉬운 건데 그 위치의 변화량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틀린다던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과서 개념하고 이런 것도 샘플링 샘플링을 왜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 전에 캐스트에서 말을 했었죠? 샘플링 평가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 중에 행동영역 추론능력 그 첫 번째가 뭐다? 나열해서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평가하겠다.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나열하면은 평가원 문제가 풀린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만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큰 머리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사미들이 이제 상담을 받거나 선생님 수업을 이제 찍먹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3.5 같은 거 3.5 개념 강의 같은 거 선생님 이거 다 아는 거 같은데요? 다 아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 아니 근데 니네들이 아는 거가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시험장에서 깔끔하게 풀거든? 아는 거 풀 수 이만큼 있으니까 걔네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것만 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어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아 2.3.2들아 제발 요약해서 말해줄게. 모르는 걸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해가 되게 만들어야 돼. 2.3.2 중에서는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거는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가 한 절반 정도 된 거를 보면은 했던 거니까 아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반만 아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는 거 같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모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적이 없는 걸 막 새로 배우잖아? 그러면 그게 교과서에 있는 거고 진짜 수능 문제 푸는 데 필요한 도움이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이제 N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N제를 풀어서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지만 풀었을 때 이게 어떤 부분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문제가 평가원 문제랑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 다음에 풀어야 돼. 그걸 구별을 못하면은 흡수가 막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구별이 돼서 변별력 있게 아 얘는 나한테 필요한 거 얘는 수능에서 요구하는 무엇은 아니지만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번쯤 풀어봄직한 거 뭐 얘는 아 이건 문제 출제자가 좀 선 넘었네 좀 에바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버리자 이런 것들이 판단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강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 근데 선생님이 DB 수업을 DB 3.5 수업만 들어봐도 쭉 해보면 이제 평가원 문제랑 교육청 문제 사관학교 문제 이런 것들이 차이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겨요. 그러면 아 얘는 좀 평가원 느낌이다. 내가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풀리는구나. 얘는 이런 스타일로 풀리지 않게 좀 설계가 좀 안 좋게 돼 있구나 라는 것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모르는 거를 습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딥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앞으로 강의를 계속 찍어서 올리다 보면 아 이거 아는 건데 싶어가지고 대충 넘긴 사람들 분명히 나오고 그 학생들이 누구냐면 2, 3위들입니다. 대부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 공부는 엄청 많이 하거든 문제집 진짜 많이 풀거든요. 모의고사 진짜 많이 풀고 공부를 많이 해 열심히 해 왜냐면 욕심이 있잖아 2, 3위들 야망이 있다고 그런데 자꾸 머리만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깔끔하게 안 풀린다고 깔끔하게 안 풀리고 수학 실력으로 풀려고 하는 거지 수학을 잘해 너희들 엄청 잘해 수학을 밑에서 올라오는 수학을 훨씬 잘한다고 근데 이게 올림피아드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일단 수능에서 요구하는 바 교과서 개념과 필요한 추론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겸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꼰대 같은 소리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사미들 같은 경우에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컨텐츠가 어떤 평가하면서 뭔가 퀄이 좋네 퀄이 좋냐 나쁘냐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수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평가원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번 캐스 제목이 이사미들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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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이사미들에 대한 이 관심은 정말 이 관심과 사랑 애정은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여기에 걸려있는 학생들 3.5까지 내려가면서 4등급까지 근데 여기 이게 사실은 사실은 말이지 얘가 2.3등급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2에서 5등급이에요 얘가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 예전에 캐스도 찍었어. 짭 2.3.2들이 섞여있다고 짭 짭 짭 2.3.2들이 있어요. 왜 짭이냐 한번 2를 찍어봤거나 3을 찍어봤으면 본인이 2.3이라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면은 선생님한테 상담할 때 특히 고3 학생들이나 심지어 재수생 N수생들까지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3월 학평 때 2등급을 받아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야 3월 4월 이런 거 그거 2등급 상관없는 거다 4수월 상관없는 거야 평가원 기준으로만 딱 봐야 되고 한번 제일 커리어 하이가 막 3인데 나머지 막 4,5,4,5 이러면은 그걸 본인이 3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되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2등급 5등 요사이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여기에 지금 이제 초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작년에 인강하기 전에도 2,3이라는 강좌를 개설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5탈자 5등급 탈출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치동에서 그 5등급 이하들만 모아놓고 올해도 5탈자 2,3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2,3이들 같은 경우 선생님이 진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칼럼도 그 초장문의 칼럼을 쓴 거 아니겠어 2,3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그 칼럼 말고 지금 한 얘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정말 많은 얘기들이 어디 들어있냐면 선생님 수업에 들어 있지 그러면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잘 풀어야 된다 답을 맞히려고 하지 말고 잘 풀어야 된다 잘 푸는 게 어떤 건지 여기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선생님이 처음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처음 봤는데 아이고 이승호가 무슨 소리하나 싶은 사람들은 해설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동안 올렸던 캐스트에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최근에 캐스트를 좀 안 올리긴 했지만 선생님 뭐 캐스트 맞지 마냐 그쵸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심심할 때 뭐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선생님 예전 캐스트들 안 본 거 있으면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야 뭐 이사미들은 당연하고 다른 내급대 학생들도 도움이 될 거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뭐가 얼마 안 남았냐면 이제 9월 모평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은 거야 그쵸 걔를 절반으로 쪼개세요 자 지금부터 해서 한 달은 뭐냐면 구평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만약에 사관학교 시험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관학교 시험 대비를 지금 빡세게 해야 되는 벼락치기 모드에 들어가야 될 시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한 달 동안은 9월 모평을 신경 쓰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냥 여러분들이 약점을 공부하셔도 돼 그러니까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도 된다 이거지 그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1이 진짜 약해 수 2보다 그럼 수학 1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럼 그동안 수학 2나 뭐 다른 거 한번 까먹을 수 있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일단은 지금 그 약점인 과목들 집중해서 이해도를 올리고 벽을 뚫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 달은 그렇게 쓰세요 9평까지 남은 기간의 절반이야 그리고 나서 9평 전에 한 달 전 혹은 3주 전 2주 전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 동안에 전범위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지금부터 벌써 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감을 유지해야지 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감은 과일이고 감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어 감 감 유지 그 2, 3, 2 칼럼에도 다 써있다 여러분들 꼭 읽어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뭐해라 잘 못하는 거에 집중하시고 개념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 이제 새로 커리큘럼 타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늦었어요 절대로 상승효과부터 시작해도 안 늦었어요 상승이 시작부터 시작해도 안 늦었어요 바로 이 전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커리큘럼에 대한 자세 안내 있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얘기하지 않을게 3점 부터 시작한다 당연히 안 늦었어 그냥 늦은 사람은 없어 지금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선생님 커리큘럼 한번 쭉 가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다 한 달은 됐는데 안 됐으면 어떡하죠 한 번 더 하면 되잖아 그럼 두 달이면 충분해 다 안 되면 어떡하지 한 번 더 하면 되잖아 세 달이면 충분하다고 그래도 안 되면 4회독 하는데 안 되겠네요 된다니까 여러분들 올라간다니까 자 여러분들 쫄리면 안 돼 지금 아이고 막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게 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직은 차분하게 여유 있게 숨 쉬고 오케이 마음을 편하게 먹고 병상하면서 항상 웃고요 이렇게 게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